하텀 뭐하니? 캔들이야, 어때? 이 캔들이야, 루시아 캔들 어때? 향이 어때? 향이 좋은 향기가 나? 어때요? 하텀이 어때요? 응? 어때요? 좋은 향이 나요? 얼음이도 갈 거예요? 어우, 터진다. 어우, 터져. 터져야, 꼬리 터져야. 꼬리 터져야. 얼음이 뭐예요? 얼음이 뭐예요? 이쪽으로 갔어요. 귀여워. 예쁘게 타고 있는 캔들입니다. 향이 좋네요. 가능해요. 잘가왔어요. 잘가왔어요? 또 Clean. 다가오는 건가요? 또 비싸요. 네, 그 다음에 또 나왔대요? ers요? 저건해요. 계신가요? 나의 거 같아요.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한lit이네요.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해건하는 것을요?